요즘 왜 웃고 다니냐고? 영청년이니까 영청년 요금제니까 웃을 수밖에 영청년만 혜택을 더 준다는데 웃음이 안 나오겠냐고 또 뭐가 더 있어요? 매달 10, 20, 30일에 0대2 혜택까지? 더! 영청년은 매달 새로운 혜택을 주고 또 준다는데 웃음이 멈추질 않지 영청년이라면? 헤헤헤 자 자 쭉 쭉 영대2는 10일 20일 30일 사.. 아 40일은 없지 하.. 그럼 매달 3번이나? 쭉